서울 지하철 4호선 해화역 역사 안에서 침묵 시위를 하던 전국장애인차별연대 활동가가 또 경찰에 연행됐습니다. 서울해화경찰서는 오늘 오전 8시 30분쯤 해화역 대합실에서 침묵 시위를 하던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퇴거, 불응, 업무방해,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. 전 장현은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예산 271억 원 증액을 촉구하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전 8시부터 해화역에서 침묵 선전전을 시작했습니다. 전 장현 측은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고 침묵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. 이러한 계획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